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보기나 할게요. 여기 보이세요? 이게 산 개구리인데요. 식용이 가능한 개구리에요.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먹을 수 없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이죠. 아 잡았는데 어 여깄다! 좋았어. 손가락만 한 거 한 마리 있어요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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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!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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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실아. 아 손실아. 아 손실아. 여기도 있고 땅에 박힌 것도 있고 버틀치 놓았어. 네 역이 지금 우린